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뒤 집단 항명 수계 혐의로 보직 해임됐는데요. 이후 군 검찰은 박대령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들이 시작되고 나서야 항명이 성립하는지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덕영 기자입니다.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출석했던 지난해 8월 11일, 국방부 검찰단은 보고서 하나를 작성합니다. 항명죄 성립 관련 검토,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건 개별적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이라고 적었습니다. 그리고 이 명령을 박정은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. 박 대령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 이첩 보류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정치적이고 알 수 있는 명확한 그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. 보고서는 국방부 장관은 법무관리관을 통하여도 군사경찰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. 그러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구두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도 상관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립니다. 박정은 대령의 항명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인데 작성 시점이 이상합니다. 박 대령은 보고서 작성 9일 전인 8월 2일, 이미 집단 항명 수개 혐의로 전격 보직 해임됐습니다. 보직 해임된 당일, 군 검찰은 박 대령을 입건했고 다음 날에는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. 해병대 수사관들까지 불러 조사를 벌이고 나서야 군 검찰이 항명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던 겁니다. 제대로 된 법적 검토도 없이 수사에 나섰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근거자료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. 군 검찰은 이후 8월 14일에 해병대 수사관 2명을 혐의자에서 빼며 박 대령의 죄명을 집단 항명 수개에서 항명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.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.